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은혜가 없으면 사소한 것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또 힘주시고 복된 것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신 주님 주님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입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어두운 자는 빛으로 절망자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죽게 두오니 하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 세상 평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란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란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한 분이신 분 그분께 우릴 힘차게 박수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건세하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건세 만터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게 하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충분합니다 능력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의 승 아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아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왜 내게 성경 주셔서 왜 내게 성경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다시 한번 고려합시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이 없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변화주니 신시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더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털 편찮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과 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이 열리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원한 하늘 비전교회를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반부터 통솔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솔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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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주 예수 그리스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에 일부 예배를 전능하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축배 영광 찬양 찬양 할렐루야 종기 영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과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같은 나물로도 정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히 사는 것과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히 사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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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히 사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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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경 목사님, 김정기 목사님께서 경배와 찬양팀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회 정교인 성경필사가 6월 25일 이번 주 주일 마감합니다 감사원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헌금 시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우간더 성경 제작에 사용됩니다 7월 하늘비전 만나가 판매처에서 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구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7면 출애국기 23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미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께 보일지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정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일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수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를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오가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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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에서 특별 헌금 찬양 감사의무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금요일 이 밤을 그냥 잠자리에 누울 수 없다 싶어서 정체되는 어려운 교통사정을 감내하면서 또 이것까지 찾아와 주의재단에 자리잡고 뜨겁게 이미 찬양을 올리며 불붙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살던 모습들이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구석이 있다선 지더라도 어렵게 찾아온 발걸음 치근히 여기시고 엎어진 모습 불쌍히 여기사 이 밤에도 주님 피 묻은 손 저들 머리에 언짓이 없어서 몽롱해진 머리는 깨달아지게 하시고 메마른 눈에 참해 눈물이 있게 하시며 벙어리 같은 입에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쑤시고 아프고 열려구친 동생이는 병은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며 깔고 앉힌 저주는 끊어져나가게 하시고 안구덩이는 문제는 폭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철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아버지 또한 경찬팀 풀붙는 찬양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 영광받으셨사오니 저들의 찬양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드레 교구의 헌금 찬양팀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찬양이 천사의 화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 오늘 우리 한울비전교회 전교님들의 자녀들 진하게 보장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여우살이는 성원이 되게 하시고 유학가고자 하는자 길 열어주시며 고시회 고시보고자 하는자 합격하게 하시고 직장 가고자 하는자 문 열어주시며 사업하고자 하는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아버지 뿌리 내리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출범하여 이제는 40여일 남겨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나라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나라를 잘 끌고 가 아버지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에 물고도 트게 하셔서 전쟁 없는 평화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남한 체제로 통일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변 열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엉키고 설켜있는 문제로 대단히 복잡한 처지에 있어 오니 이런 일 저런 일 실기롭게 정치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실기를 주어서 잘 풀어나가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동원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3천 교회가 넘는 곳에서 철의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의하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이으시고 하나님이 양팔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예물 드리는 곳에 천만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곳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며 예배들 있는 곳마다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산과 강북과 온암리와 설악에 우리의 지성년들을 기억하시고 형제교회와 거의 미자리교회에 또한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어려운 교회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잡념에 지저비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게 하셔서 드득의 영을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각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크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절야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국기 2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첫째는 절기를 지켜라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17절에 네 얼굴을 내게 보여주라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성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기가 크게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애급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 치우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둘 만큼 잔악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인종 말살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처지에 있을 때에 그냥 둘 수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영도자 모세를 보내서 열 가지 재양을 통하여 그들이 손을 들고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룩하셨습니다 아홉 가지 절기 재양을 주어도 그들이 손들지를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양을 나리는데 고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목에다가 칼을 박아 그릇에 피를 모아서 우술초라고 하는 풀묶음을 피에 정거서 양고기를 먹을 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고 문을 닫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쓴나물과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그 고기를 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재양이 지봉을 넘어가고 그걸 모르고 잠드는 애급 사람들에게는 애급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양이 들어가서 저다들 저 새끼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물유자 그 재양이 지봉을 넘어갔다 그래서 노물유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6월절이 바로 그 아비월이라는 정월달 14일부터 20 하루 날까지 일주일 동안을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고기는 삶어 먹든지 날로 먹지 않고 구워 먹는 그러한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 그 무교절을 지키는 까닭은 이제 재양이 지봉을 넘어가서 애급왕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켰으니 해방된 백성들이 해야 할 생활 철학을 정립하는 기간이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곡식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부풀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하나님이 해방시킨 백성들의 생활 속에는 입에 거짓이 없고 생활에 거품이 없어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조언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 독립하여 살아나가는 인생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손에 지팽이를 짚었습니다 지팽이는 능력입니다 내신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너는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덜입어야 되고 그리고 쓴나물을 덮들여 먹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는 것은 쓴나물을 먹는 것으로 바로 정신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그게 해방된 맥성들의 생활철학 정립을 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광복절 광복절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애급왕이 그래 너희들 저 애급에 가서 들판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맘껏 성겨봐라 그래서 내보내줬습니다 그들은 물감 바깥에 나가는 것도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 나가던 생활이 이제는 양들 재물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나비를 가지고 가족 전체가 자유롭게 애급 땅을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들어서 그래서 이 애급왕 바로가 명을 내리는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그래서 6월절 재양이 넘어간 절기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광복을 받아서 깃발을 흔들리며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절기 이 세 절기를 6월절 무교절 광복절 똑같은 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나 미를 보리나 미를 타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문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맥주절 때에 바로 칠칠절이라는 게 맥주절 연이어서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그 낯을 가지고 보리나 밀에다가 낯을 대던 날부터 일곱 주일이 지나간 일곱 주일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는 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밀밭도 있고 보리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나철 제일 먼저 나철 보리나 미래에다 대던 그날부터 일곱 주일 일곱 주일 동안에 제일 좋은 곡식을 곡을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일곱 주일이면 49일입니다 그래서 49일 그래서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50일 되는 날에 제일 좋은 곡식을 모아놨다가 49일 동안 이틀 저들에서 제일 좋은 곡식을 그것을 모아놨다가 50일 되는 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날이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 되는 날에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날이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 오순절 날이 그게 무슨 날이냐면 성령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양반은 어떻게 왔느냐 제일 좋은 곡식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정말 금년에도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그라고 49일 동안에 아이 타작하는 중에 제일 좋은 걸 모아서 50일 되는 날 가져가서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과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날이 50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정성어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감격의 표현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요건 똑같은 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 수장절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 가을에 거두어서 고깔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장사해가지고 돈 벌은 거 큰 개에다가 쌓아놓는 것입니다 월급 타가지고 돈 남은 거 큰 개에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장이라고 한 말은 수장이라고 한 말을 쌓아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쌓아놓는 절기 그것이 바로 그래서 농사지었거나 장사했거나 양쳤거나 직장 들어갔거나 돈 벌어서 1년 동안 살고 남는 것을 쌓아서 금괴 속에나 혹간 속에다가 쌓아놓고 배 투들이고 뜨거운 방에서 누워서 그러고서 그냥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나면 가족을 다 데리고 덜로 나갑니다 덜로 나가서 나무를 비워서 말뚝을 받고 나무들을 거기다 어리를 하고 나무 잎사귀를 덮어서 자야 이 초막을 만듭니다 그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삽니다 모래바람 모래바람이 불고 그런 다음에 또 비가 나리고 저녁에는 얼어죽게 춥고 낮에는 뒤어죽게 뒤어죽을 정도로 더욱고 그런 시련과 연단을 일주일 내내 겪습니다 그게 초막절인데 그걸 겪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던 일을 체험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돈 벌어가지고서 배 튕기고 그러고서 교만 부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진 바람도 맞고 모래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이슬도 맞고 또 밤에는 얼어죽게 춥고 낮에는 뒤어죽을 정도로 더욱 이런 것을 한 주간 동안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가고 하인들도 다 데려가고 짐승도 데려가서 온 가족의 그걸 체험하고 먼지 부대기가 돌아와서 모욕을 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효짝을 열어서 거기서 쌓아놓은 돈 중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헐어있는 거 저 성전을 깨끗하게 리모드링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단장한 모습으로 성전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수전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수전절 그래서 이 절기는 똑같은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나라는 사실상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시간전에 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로 이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저 나무 열매 다 먹되 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자유롭게 쓰되 주일날만은 따먹지 말고 매달아 놔라 그래서 주일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아 놓는 그것을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그렇게 세 가지로 주일날은 발을 금하여 발을 금하여 오락장을 가지 않냐 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요한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어제까지 일하던 이 손을 일을 멈추고 오늘은 교회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주일날만이라도 요 입을 금하여 파는 얘기 파는 얘기 사는 얘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치하는 얘기 음담 패서 그라고 화전하고 도종맞고 이 지저분한 세상 얘기 주일날만이라도 요 얘기하지 말고 요걸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용하롭게 해드리고 마음 상한 사람 다독거리고 싸매주면 입을 금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자리에 내가 올려앉히겠다 요렇게 세 가지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에 요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주일을 요렇게 지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6월절 그리고 또 맥주절 수장절 요 절기를 와서 정성껏 절기를 지켜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일날 주일날 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14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철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15절 15절 하반절을 가보면 거기 너희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이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게 첫째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거룩할성자 물건 물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세상에서는 이걸 뭐 강의하는 무슨 단상이라고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이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1조 말락기 말락기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락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거기 11조를 갈고 먹고 쥐가 갈고 먹은 것처럼 그렇게 뛰어먹고 갈고 먹고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11조를 다른 데다 쓰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곳간 제정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11조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11조를 누구한테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김집사님한테 그 5만 원을 구웠습니다 김집사님한테 5만 원을 구웠는데 김집사 아들 짜장면 사주고 그런 다음에 또 김집사 남편 그러고서는 커피 사주고 그러고 그 집의 딸 뭐 그러고서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렇게 하고서 왜 돈 안 주느냐 당신 내 아들 딸들한테 다 썼다 이건 빚감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도 지방교회나 아무데나 다 자기 마음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방교회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강단에다가 써서 이것은 지방교회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대정부를 통해서 선교국을 통해서 지방교회로 가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이면 말라키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집의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집의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 곡간에다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게 온전한 11조 그게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잠원 3장 9절 첫 열매 가게 방 문 열어 가지고 정월달 사야 정월 3일이나 4일이나 문 닫아놨다가 제일 첫 해 제일 먼저 문 열어 가지고 팔리는 거 그게 첫 열매입니다 직장 들어가서 첫 달 월급 받은 거 그게 첫 열매입니다 땅 사가지고 첫 해 농사진 거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소 사가지고 소가 들어와서 새끼 난 거 제일 먼저 새끼 난 거 그게 첫 열매입니다 과일 나무 먼저 열매 맺은 거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직장에서 첫 열매를 드리면 과장목 떨어지고 계장목 떨어져도 하나님이 매목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게방에서 첫 열매를 드리면 부도 나가지고 문 닫고 싸구려로 가게 팔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진 제가 제일 먼저 농사져 가지고서 첫 열매 드리면 그 장마쳐가 장마 들어가지고 홍수 들어와서 밭과 논을 못쓰게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0세 18절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 거룩한 거 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11조 천열매 감사 온전한 11조 천열매 감사 요렇게 세 가지 그런데 성경에는 개 판도는 바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개는 팔지를 않고 잘 몰라 동네에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개도 팔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개 판도는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내는 거 다 좋아만 하는 게 아니야 돈도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내야지 그렇게 아무락이나 벌은 돈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거룩한 성물을 내놔라 믿습니까 거룩한 성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하면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세 번째는 17절 17절에 보면 그냥 보여라 보여주라 보여주라 그랬는데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구역 그 전 성경에는 내 얼굴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보이라 어디를 보여 궁딩이를 보여 손을 보여 발바닥을 보여 어디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성경 번역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옛날 구역에는 얼굴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주는데 어떤 의미가 얼굴을 보여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모습 우리들 모습이 항상 환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다 광대뼈 깎고 눈을 또 이렇게 뒤집어 까고 뭐 입술을 이렇게 해서 날려 그렇게 해서 보여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여달라는 건 아니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수심 없이 기쁜 얼굴을 보여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녀들이 환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껴다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나면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눈탱인가 밤탱인가 됐다 아 그라고 와야 이 상처를 입고 왔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얼굴은 어떤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애절하게 구하면 애절하게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손에 집행인가 필요하던 일부 납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나에게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맘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시 cг 구하면 서 백번 천 번을 향하여 성령 오시기를 구하면 밤에 자다가 꿈 속이라도 성령을 오십니다 밤에 자다가 꿈 속에 방원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걸 꿈에 성령 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깨보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봐야 꿈속에 와야 성령이 오셔서 병도 고쳐줍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사람질이 얽힌 거 성령이 오셔서 너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풀렸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아주 칼을 갈듯 원수가 됐던 사람도 성령님이 우연히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얼굴을 보여달라 어떤 얼굴을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여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첫째는 절기를 지켜라 오늘로 말하면 주의 성수하라 절기를 지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세 번째는 네 얼굴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성령 충만하면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성령이 놔두질 않습니다 잘못하다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말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조금씩 잘못한 경험에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성령이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단면은 나를 안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과도 불러서지 않고 악인에게 빠지지 않고 복 있는 곳만으로 복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성경에 2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7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천사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다 달도록 하겠다 그게 천사를 지켜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다 달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에다가 복을 줘 그러니까 먹을 양식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에다가 복을 줘 지금 한국에는 물에 복을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에다가 복을 줘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누군가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까닭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바할 제사장들을 섬기는 이세별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반이나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난비랑만 치고 비가 오려고 하다가 우박만 내리고 비가 오려고 하다가 바람만 물고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줄나다 말고 줄나다 말고 줄나다 말고 이 까닭은 누군가 하나님의 눈에 패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물에다 복을 주겠다 물에다 복 네 번째는 내 몸에 병을 뽑아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웃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웃겠다 일곱 번째는 객 사는 사람이 웃겠다 명대로 살겠다 교통사고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의 짐성이 물려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배락 맞아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를 해서 죽거나 그런 경우가 웃게 하겠다 그래서 일곱 가지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를 청소하고 온전한 물질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곱 가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천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몸에서 벽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다가 복을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웃고 임신 못하는 자가 웃고 객사하는 자가 웃고 교통사고 나고 그 이에 여러 가지 물에 빠지거나 뱀에 물리거나 그 이에도 여러 가지 장애의 수렁에 빠지거나 자기 요인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낮에 가상치 않고 밤에 다리 해치하는 세심한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하기 전에 한 3분 동안만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찬양해서 같이 그리고 또 악기를 좀 들려서 음악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 3, 4분 동안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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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기쁘게 순태의 균형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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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큰 복을 반찬한 비교유 주의 팔이 나를 남부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차를 뛰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경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또 빛을 가면 안고 지고 안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남부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차를 뛰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경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삶을 기쁘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강좌와 그 짓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내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경이 계시네 하늘을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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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